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나그네님께서 꽃이 피었는데 새벽 공기가 참 쌀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봄이 온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한절기니까 건강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겠죠. 김은희님은 자주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둑놈들 여러분들 사권 2020년 4.15 총선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공직선거죠. 이게 이제 3월 30일 날 서점에 이제 배포가 되고 현재 공병호연구소에서는 지금 예약 구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께서 서점에 주문하기도 좀 귀찮고 이렇게 하시면 문자로 연락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주제는 조금 색다른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노소영 씨 이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의 장녀조이 장녀고 최태원 sk그룹의 회장의 배우자 현재까지는 배우자 아직 이혼소송 이 다 끝장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별거 상태시고 노소영의 눈물 정의는 고무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사 문제지만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한단면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늘 첫 주제로 다뤄봤는데 이혼소송하고 또 별개로 현재 최태원 회장이 함께 사는 그런 또 동거녀에 대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노소영 씨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 대해서 30억 위자료 소송을 냈는데 이 법조계에 따르면 이분이 아마 동거인 되시는 분 성함이 김희영 신문화입니다.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소송할 필요가 있냐 좀 억울하겠지만 왜 그런가 하니까 현재 한국의 법원 구조 하에서 노소영 씨가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정의 올바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저처럼 이제 출발지 자체가 학자로 출발한 사람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당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현실이 돌아가는 방법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이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은 다르기 때문에 노소영 씨가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이길 가능성이. 그게 이제 현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소고발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니까 그룹 차원에서 이제 대응에 나서는데 여기는 조직이 있는 거고 노소영 씨는 그냥 개인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을 빼는 불러줄 수 있겠지만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 조직과 돈과 이런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투어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sk그룹은 28일 날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가 오은호 일가의 민사소송에 그룹 차원의 언론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뭐 이기기가 힘들죠. 이긴다는 것 자체가 한쪽은 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고 그다음 대형로품들을 다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 노소영 씨 사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뭐 이제 1심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혼에 따른 그런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뭐 세상 사람들은 다 완전한 폐소죠. 왜 그런가 하니까 재산 분할의 액수가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 추정치로 보면은 최태훈 회장이 소유한 재산 가운데 1.2%인 거죠. 완전히 이제 폐소를 했는데 34년간 내조를 하고 그 내조한 기여도가 1.2%라는 평가를 받아서 너무나 참 실망스럽다. 완전 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혼 소송 자체도 쉽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니까 한쪽은 한국의 초호화 멤버를 다 동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관들을 다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노소영 씨가 재판에 들어가는 순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원전 4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아데네에서 소크라데스가 살았던 시절에도 정의에 대한 논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소크라데스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정의가 있다. 절대적으로 올바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소피스트, 괴변론자들은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소크라데스 영감님 정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소크라데스 외에 소피스트를 주장해야 하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의 이익이 정의인 거지 절대적인 정의라는 것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절대적인 정의를 주장한 소크라데스는 나중에 사약을 먹고 죽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자라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이나 현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그냥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면 그거 자체가 정의인 거지 다른 게 없다. 그 기원전 사색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제 1심 판결이 마치고 난 다음에 법률신문에 이제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는데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낸 판결이 수치스럽다. 그게 뭐 현재 한국의 법조계의 상황이니까 그게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개인으로 싸워야 되고 다른 쪽은 조직을 갖고 있으면 이기기가 힘든 거죠. 왜 그런 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정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간을 동원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1심에 그런 위자료 소송이 판결이 되었을 때 제가 참 그때는 안 다뤘는데 좀 마음이 짠했습니다. 위자료가 참 작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한 거다. 너무 그러니까 뭐 내하고 이해가 관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노소영씨가 참 안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한 거죠. 그 여경이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1심 판결이 이제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변경하기가 힘들겠죠. 한쪽에는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조 정도 줘야 될 것을 한 천억 정도로 낮추게 되면 뭐 남는 장사니까. 노관장에게 665억 원. 외부에 드러난 바로 5조 원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을 받은 비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 밖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는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노소영 씨는 고생을 좀 많이 하셨죠. 아이들 3명 가운데 한 명이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지금은 많이 나아졌을 겁니다. 많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병원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공식적인 그런 사진들을 보니까 많이 건강해졌더군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저도 참 안타까워했죠. 참 짜다 판결이. 아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냥 뭐 판사들 어련이 잘 했겠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한 부류는 600억이 많네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기준에서 보게 되면 참 너무 박하게 대접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대접을 받기가. 예를 들면은 뭐 얘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아마존 닷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 여러분들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재산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지만 그때 함께 했던 와이프한테 39조 원 정도를 줬거든요. 뭐 43조냐 43조. 그다음에 빌게이처도 이혼을 했지 않습니까. 빌게이처는 한 6조 476억 정도인데 물론 재산규모가 다르지만 합당한 그런 가치를 인정해 줬으면 좋지 않았겠냐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사들이 일단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그야말로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게 뭐 적나라하게 저는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개인으로서. 그거를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르나 테라 폭락 사태로 구속된 문태 내구로 권도영 씨 같은 사건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읽어보면 한국에 오지 말고 미국 법정에 서라. 왜 한국 검찰은 한국에 데려오려고 노력하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정관을 쓰게 되면 그냥 송방방의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양민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에. 댓글에 미국으로 반드시 송환해야 됩니다. 한국으로 오면 전관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몇 년 간단하게 살고 나오면 됩니다. 미국에서 금융 범죄는 재판을 받게 되면 최소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삽니다. 그 밑에 여러분들 JMS님도 미국으로 잡혀가서 재판을 받으면 한국에서 받는 횡량의 10배는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헤리슨 포드님은 우리나라 판사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인 2년 벌금 200만 원 이렇게 나올 게 뻔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재판 거래를 한다는 걸 다 아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한 강구름님은 이 양반을 미국서 기소재판대에서 징역 200년쯤 받아야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희한한 재판 받으면 5년이면 끝납니다. 더 재수 좋으면 검수완박 재판안 그렇게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들 만나면 무죄도 될 수 있습니다. MAJ님은 반성문 열심히 써내면 집행유예 때릴 겁니다. 제발 미국에서 재판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사법부를 전혀 믿지 않는 겁니다. 법 시스템을. 바라민 우리나라 판사들은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송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법부를 안 믿으니까 보시게 되면 권도영이는 미국에서 그런 경향 침문입니다. 재판을 꼭 받아야 됩니다. 한국 오면 허지부지 됩니다. 미국에서 재판 받으면 최소 20년 나옵니다. 잘하면 40년도 나올 겁니다. 이무기님 미국에 보내라. 한국에 생을 때려봐야 얼마가 나오겠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뭐 이론대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3년 동안 저도 겪으면서 참 한국이란 사회가 이 법조 분야에서 이런 소위 허리멍텅함 이런 부분들은 참 대책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그냥 재수 나쁘게 그냥 소속만 안 가면 참 다행인데 또 살다 보면 사람이 송사에도 연류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없지만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면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기지 원래 정의란 게 없다 기원전 4세기의 고대 그리스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재원 씨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김재원 씨 박근혜 전 대통령 있을 때는 정무수석인가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신문을 보면 꽤 주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요령껏 잘 사는 사람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참 요령을 참 잘 피우고 거기에서 이득을 참 많이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과정의 최고위원들 가운데서는 1등을 했더구먼요. 어떻게 1등했는지 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투표 자체를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발표하면 1등을 했는 모양이다. 2등을 했는 모양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번 참에 사람 안 바뀌니까 사람 고쳐 쓸 수 없으니까 그냥 김재원 최고위원을 제명해야 된다. 이런 강성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신 바가 있겠지만 이 신문을 한 것이 전번에는 5.8 5.18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의 자유소 포럼 이런 거 가가지고 또 정광훈 목사 관련한 발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소울법대를 나왔죠. 소울법대를 나오고 선관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선거소송을 맡는 곳이 대륙아주입니다. 법무법인 이 대륙아주의 파트너 변호사죠. 그거 재밌네요. 주요 업무 분야가 입법전략하고 선거네요. 3선을 했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당내 경선에서도 뭐 전번에 대선 과정에서 또 뭐 공정선거 관리단장인가 맡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황교안 측에서 제기한 것을 그렇게 석연치 않게 처리를 한 그런 양반인 거죠. 자 이 보시면 이 보시게 되면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이 그냥 제명해야 된다 총순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초강경 발언을 했네요. 지금 이 문제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5.18 정신 개성 의지 학교 여당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발언이 부적절했다. 김재원 윤석열 5.18 공략은 선거 전략이었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에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까 여당 수도 사과라 반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홍준표 대구 강력시장 주장은 이렇습니다. 맨날 시련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하기 바랍니다. 경고를 해본 듯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두 번 하는 시련도 아니고 시련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합시다. 당헌에 수석 최고위원이란 말도 없고 똑같은 최고위원인데 자칭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그동안 계속된 시련과 망언을 보니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총선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대구 광력시 시장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썼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 성정이 굉장히 격할 때가 있어가지고 엄청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옹호하는 그런 분들은 섭섭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전번에 이제 5.18 관련해서 김재원 씨가 실수를 했을 때는 경상도 사투리에 벌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대로 함부로 찌꺼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벌구는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합니다. 천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의 지도부에 있으면서 벌구 버릇을 버리지 못하면 그런 사람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이야기합니다. 당에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소신과 직선은 존중해야 되고 바람직하지만 벌구는 해악만 끼칠 뿐입니다. 그사이 한국정치판에 벌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간에 홍준표 시장하고 김재원 씨는 이 케미칼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주 충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든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언을 조금 더 조금 조심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김기현 신임당대표도 한 말씀을 했네요. 우리당은 이제 겨우 체제를 정상상태로 재정비하고 새출발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여당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기 때문에 사르른 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해해야 됩니다.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합니다. 김재원 김재원 최고위원을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당 구성원들의 은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대표니까 표현도 좀 순화를 해야 되고 우회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고 하니까 고녹스럽다. 어쨌든 김재원 씨는 제가 지켜보면 참 요령 좋고 수안 좋고 요리 송조리송해 가 잘 사는 사람 이죠. 이런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선관위를 대표하는 대륙 파트너 변호사로서 특히 선거에 대한 주 업무 분야를 갖고 있는 양반 제가 이런 문제 많이 언급 하지 않지만 문제가 없어서 언급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 없어 알았어라 너가 흥하든 망하든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해봐야 이렇게 정리 정돈을 하고 김의겸 씨가 배락 출시를 했죠 흑석독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해가지고 물러나고 난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중간에 한 분이 양보를 해가지고 김진혜 씨 입니까 양보를 해가지고 김의겸 씨가 출시를 했고 고대 사학관과 나왔을 겁니다 62년이나 63년생 정도 됐죠 이번에 손을 덜덜덜덜 뜨는 진짜 급 출시를 한 사람이죠 여기 본 김의겸 한동훈의 지뢰하면 손을 덜덜덜덜덜덜 왜 그랬을까 기사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이 사람이 이랬게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대변인 있으면서도 김의겸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재명 씨를 적극 도 방을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옳은 일은 아니지만 과잉충성 같은 게 많이 나온 거죠 특히 식자층들이 관직을 얻게 되면 관직을 얻게 되면 좀 오버액션 이라고 그렇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도 훨씬 더 과잉 충성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김의겸 전 대변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리를 하며 손을 덜덜 떠는 장면이 포착되어 화제다 김의겸 의원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냐 한동훈 장관이 무서운 것 아니냐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한동훈 장관 답변에 화가 난 것 아니냐 이후에도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이어가자 김의겸 의원은 알겠습니다 자 하며 한동훈 장관의 말을 끊으며 손을 앞으로 내밀는데 그 순간 김의겸 의원의 손이 떨리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니까 상대방하고 이렇게 논쟁 같은 걸 하다가 도저히 상대방 이야기를 자기가 수용하거나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머리 끝까지 이런 데를 쏟았을 때 그때 되게 손이 많이 떨리거나 그렇게 하죠 화가 엄청나게 난 겁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한 번 깨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때 그게 이제 비신체적으로 반응이 손이 떨리는 거죠 화가가 막 격노했는데 그렇다 해가지고 공식적인 장소에서 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경우고 그 다음 한동훈 씨가 비교적이 머리가 많이 좋죠 고대 사학관 나온 사람하고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은 머리가 좀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시험 보는 차이지만 한동훈 씨는 기본적으로 청문회 같은 데 나와서 말을 잘하잖아요 순발력도 있고 그 다음 비유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김의겸 씨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한동훈을 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화가 치밀 오는 부분들이 이제 비언어적 그런 표현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죠 한동훈 씨 함께는 당연히 참 힘들죠 여기 나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김의겸 김남국은 전북대 나왔고 김용민은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은 뭐 건국대인가 나왔을 것이고 김의겸은 고려대역 나왔으니까 다 고만고만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씨는 특별히 이제 머리해전이 빠른 사람 같으니까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코오나로 밀어넣어 한방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갇힌단 말이죠 이리송저리송 빠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겁이 났다기보다도 제풀에 화가 나가지고 김의겸 의원은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인식했는지 이내 들고 있던 볼펜을 내려놓고 팔짱을 낀다 이런 권력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권력을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냥 갖고 있을 때 신바람 나게 쓰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의 악소리를 내든지 나중에 욕을 뭐 먹을 값에 나중에 욕을 먹어서 이런 감방을 갈 값에 뭡니까 갖고 있는 동안 지 마음대로 쪼대로 다 뭐죠 온갖 행패를 다 부릴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뭐 안 되는 거죠 이 한동훈이를 그냥 몰아 넣어가지 뭐죠 예를 들면 뭐 그 저 고기 몰아 넣듯이 몰아 넣어가지 한방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로서 뭐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게 나온 거죠 다 정도껏 합시다 뭐 그렇게 뭐 오래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흑석동 부동산 투비혐이 무혐의 처리를 했죠 무혐의 처리한 것도 우스운 거죠 2021년도 12월 24일이니까 무혐의 처리를 했으니까 뭐 다 여기 보시면 서울중앙지검 행사 일부의 이 선역부장검사가 뭐 이 다 무혐의 처리했다는데 재판 과정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니까 돈 가지고 권력 있으면은 부정의도 정의를 만들 수 있고 정의도 부정의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회니까 전체 고충 털어놓던 김의겸 지난해 13억대 아파트 매입 이게 2021년도 6월 30일 기사죠 63년생이네요 한겨레신문 기자를 오래 했네요 1990년 한겨레신문이 갓 출범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김진애인가 아마 양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승계를 한 것이 2021년 3월 25일인 거죠 아주 뭐 비례대표에는 한 사람이 자리를 물러나게 되면 한 순서대로 올라가니까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뭐 건벼자면 따라 보는 거지 않습니까 급출시를 해놓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온갖 악역은 다 맞고 그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 같습니다 자 또 새로운 그런 정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맡겨둔 돈을 쌈짓돈처럼 잘 받아 썼네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비서가 10차례 걸쳐가지고 휴가비를 요청을 했고 그것을 그 명분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개인 휴가를 간다 그럴 때 이제 돈을 넣거나 예약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 모아입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공직자면 참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참 뭐 전혀 그는 끄리김이 없이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기 돈이니까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기 돈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유동규 씨의 청언입니다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 등을 요청하게 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최대 10회 휴가비 등을 내가 대납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네요 검찰에서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유동규 전 승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휴가비 등 개인 비용을 비서진을 통해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건을 이재명 당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돈을 자기 금고 사금고처럼 활용해 온 것으로 판단하고 대장동 지분 중 이 대표 몫이라고 의심을 받는 428억 내물약속 의혹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는 428억이 정확하게 이재명의 몫이다 이 부분은 공소장이 빠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카키타님 말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돈도 알뜰하게 써내어 보니까 알뜰하게 세상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가지고 언제든지 이런 것이 발각이 될 수 있는데 유동규 전 직무대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의 김모 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 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서 최대한 10여 차례 건넸습니다 2014년 성남시적 제설에 성공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고 2014년 2015년경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 비수로부터 유동규 전 직무대리계 이재명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르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당 대표가 조식을 챙겨 먹는 습관을 고려해서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 이후에 비서가 유동규 전 직무대리에게 이번 여행은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가면 개인 돈을 써야지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자 금세 이제 유동규 직무대리가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나한테 휴가비 대납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비서에게 현금 70만 원을 가져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남욱 씨 함께 받은 8억 6천만 원 가운데서 6억 얼마만 지불하고 나머지를 또 본인이 이런 용도로 썼는 모양이죠 유동규 전 직무대리는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비서들이 휴가, 지방행사, 개인일정 등에 쓸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요청이 있을 때마다 연 1, 2회씩 최소 7회 최대 10회 정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줬다 이 건을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보고를 하니까 잘했다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네 2021년 1월 무렵에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상수동 인구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수행 비서에게 500만 원을 건넸다고 했다 수행 비서가 이재명 대표의 개인일정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니까 200만 원을 얹어서 500만 원을 건넸다 유동규 씨는 그렇게 또 좀 썸썸이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사람세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수익에 자신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인 비용을 수시로 인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잊지도 않은 사실을 해명할 가치도 없는 주장이고 유동규 씨의 발언 하나로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금물로서 이렇게 뒷받침이 될 때 힘을 받겠죠 그런데 유동규 씨가 그런 것을 꼼꼼하게 남기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안 준 걸 줬다고는 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남욱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네요 유동규가 이재명 경선자금 20을 요구하며 자신이 요구하는 두 가지 조구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약속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선자금으로 20억 원을 요청해 제가 15억까지는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김용 전 부원장을 경설 총괄 조직부장으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 돈이 김용식에 갈 것으로 생각했고 조직부장이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기억하고 있다 이 돈을 건네면서 남욱 씨는 유동규 씨에게 자신이 염두에 뒀던 안양시 단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유동규 씨가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이 그 돈을 주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많은 의욕과 의심과 이런 부분에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합당한 그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신 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 살다 가는데 착하게까지 살 필요 없지만 남한께 배를 안 끼쳐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자식들 앞을 가로막는 짓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훌륭한 사람까지는 못 되더라도 자식들 앞길까지 막아서 되겠습니까 이 특정 교원단체 이름들 관련된 그런 교육감들이 당선되고 나면 학교에 시험을 없애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 나쁜 어른들인 거죠 전라북도에는 아마 정교조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시험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월달에 전국학력고사 같은 것을 이제 전국 차원에 실시하는데 그게 아마 전북도만 빠진 모양입니다 전교조와 맺은 협약 때문에 전북 고교 1학년만 전국 모의고사를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28군데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청을 찾아가서 내년에는 제발 전북에 있는 고1 학생들도 3월 연합평가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찬 거죠 이 김성한 전 전북 교육감 시절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 김성한 전 전북 교육감은 또 전북에 있는 명문 상산고등학교를 또 업체기 위해서 한참 또 홍력을 치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은 영국에 유학 중이었고 제가 여러분들 아이들이 한참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고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될 때가 그때가 2000년 그때가 전교조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걱정을 했습니다 이 애들을 전교조 산하 교육을 내가 도저히 못 시키겠다 그러니까 20몇 년 전이 일입니다 그 폐해가 얼마나 클지 그때 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갓 40대를 넘었을 때입니다 그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밑에 교육을 시키냐 얼마나 여러분들 그동안 폐해가 많았겠습니까 잠시 살다 가는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시험을 안 치르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시험이라든지 공부에 관해서는 저도 한 말씀 드릴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유튜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학교 위례로 책을 손에 놓지 않고 계속해서 지식을 만드는 작업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가는지 두뇌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고난도에 과업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성장할 수 없고 100시간 200시간 수업을 듣더라도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 없으면 지식이 체계화되거나 조직화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무슨 자유 뭐 학기제는 이런 거 정신나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공부를 제대로 해본 사람들은 사람의 두뇌가 어떤 식으로 이런 발전하는 걸 잘 아는 거죠 정말 참 시험 없게 만드는 것은 이 친정교적 교육감들의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 전임 김성환 전북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협에 또 교육청은 고교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 명분이 수능식 시험을 보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 경쟁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신나간 생각입니까 전북만 지르면 경쟁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애들을 얼마나 가난하게 만들 생각인지 정말 참 한심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도 또 선거를 제대로 해가지고 뽑힌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놈들 7군에 2022년하고 2018년도에 교육감 선거 실상이 아마 다 정리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나올 겁니다 자기들은 자식이 없는지 학부모 불반도 많고 학교들도 반발하고 전국교육청 17개 가운데 8곳이 정교조와 단협에서 학력평가를 금지하거나 지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정말 게으른 어른들이고 악한 어른들입니다 인간은 어려운 과제를 헤쳐가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지식을 축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그것도 수시로 시험이 있으면 배운 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는 거죠 시험이 없다는 이야기는 학교를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애들 앞길을 얼마나 애들이란 것은 그 11학년 2학년이 마지막이자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육제도를 가지고 애들 앞길을 막으니까 얼마나 참 한심합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무슨 부존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례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전혀 관심은 없고 어제 여러분 이스라엘, 이스라엘 천만이 안 되네요 사법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억압이 주어지니까 천만 가운데서도 7, 80만 명이 여러분들 시위에 참여할 정도로 그렇게 거센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기계가 있어야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지키지 여기 나오네요 왜 시험 안 보게 하냐 학교 간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그 결과가 두렵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는 겁니다 시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209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삶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다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그냥 모두를 망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교조는 참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와 같은 그런 선거제도 하에서는 교육현장이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니까 시험을 안 본다 무엇으로 학생들 수준을 평가하나 이 학생들 수준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니까 학생들이 지식이 축적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키키타님이 잘 지적하셨네요 1학년이 기초인데 공부하지 않고 놀면 기초가 쌓이지 않아서 2학년 3학년을 올라갈수록 공부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시험을 쳐야 기초를 다 드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김신정님께서 북한에도 시험 친다 북한은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심하게 칩니다 제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한국보다 훨씬 뭡니까 시험 열기가 더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험을 심하게 보죠 나라를 가난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뭐가 됩니까 자식들 앞날을 가로막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아마 한국의 대학교 교수님들 가운데서 교환교수 같은 데 가면 대부분 아이들은 어떻게든 길을 쓰고 뭐죠 바깥에 남도록 하려고 하죠 왜 교육을 아니까 좋은 체제라는 것이 큰일에서 중요한 겁니다 좋은 체제 공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 체제 하에 살아가야 되니까 오늘 우리나라에서 실정사학 조선실록 같은 것을 분석해가지고 그냥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실정적으로 조선시대가 어땠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한국 역사를 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왔던 분이 낙성대 학바에 속했던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입니다 71세가 되시고 좀 나이가 많이 드셨네 이제 그동안 옛날에는 방송에 한두 번 모셨는데 그분 말씀 가운데 어떻게 된 건지 사회가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키가 찬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사실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이런 걸 따져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누가 주장하면 그거를 믿는 거지 그게 사실인지 그게 진실인지를 그거를 밝히고 사실과 진실을 공유하려고 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거를 이영훈 교수님이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중요한 내용만 한번 발전해봤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끝없는 적대감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소 여기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위안부 직룡국 문제 진실엔 관심이 없는 외교부 관료들 진실에 관심을 가지면 외교부 관리들이 대중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뿐만 아니고 다음에 또 정권이 바뀌면 박해를 받으니까 다 그냥 몸을 그냥 복지부동하는 겁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 이 답답하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데 사실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 진실에 그렇게 관심이 없냐 그런데 과거사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진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영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과거사에 많은 부분을 집중했지만 실정주의 사관으로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아주 인상적인 연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에 이영훈 교수님이 한국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던 한국 자본주의 명아론 그게 실정적으로 완전히 그냥 거짓말이다 이걸 밝힌 거 아닙니까 한국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했겠습니까 고한말부터 시작해야 조선 말기를 보게 되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냥 수탈이 일상화된 그런 일종의 이시왕조였죠 한국 근대화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본격화됐다는 결론으로 이어졌고 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2019년 반일종족주의를 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 논쟁이 많았지만 저는 이영훈 교수의 연구물에만 집중하게 되면 진짜 양심적이고 실정에 부탕을 둔 그냥 말이 아니고 사료에 바탕을 둔 숫자에 바탕을 둔 그런 책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교부 관료들의 역사인식 수준이 너무 한심하고 피상적입니다 외교부가 낸 일본의 강제징용문제 처리방침설명서에 따르면 강제에 동원된 한국인이 700만이 넘는다고 적시했는데 이것은 얼터당치 않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1939년 3월부터 일본회사의 모집이나 총독부의 관알선을 통해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사람은 60만 정도이고 1944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그게 1945년입니다 강제에 징용된 인원은 10만 명으로 도합 70만 명밖에 안 됩니다 회사 모집과 관알선을 개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 논문들이 확인됐는데 외교부 관료들은 터무니없게 700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한참 가열화될 때 처음에는 여러분들 조선인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병력이 줄어드니까 내선 1차라가 여러분들 병력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한국의 실험난이 아주 심했습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북회도 같은데 이런 데 자발적으로 가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개 한 1년이나 2년 정도 근무 성적이 좋으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부인을 데려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이영훈 교수님 말씀은 합쳐가지고 한 70만 정도가 되는데 60만 명 정도는 먹고 살기 위해서 갖고 10만 정도가 강제 동원이 됐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관료들에게 성 있게 진실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자세가 없다 야당이 항우 2, 3년 계속 문제 삼을 텐데 대통령 혼자 또는 대통령과 장관만 움직여서 한계가 분명하다 관료들이 지금 정부에 적극 활동했다가는 다음 정부에서 피박받을 수 있다며 타성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착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만 보이지 않습니까 장관들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여러분들 공무원들은 더 안 움직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촉이 있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권력이 어디로 넘어갈지는 그 사람들은 감을 잡을 거라고요 나설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서가지고 무리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다음 정권의 이름 바뀌게 되면 그 다음에 감옥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이영훈 교수님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저하고 여러분 이영훈 교수가 완전히 다른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관료들이 지금 정부에 적극 활동했다가는 다음 정서에 피박받을 수 있다며 타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착한 표현입니다 왜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까 무리수할 필요 없다 이야기죠 징용궁 배상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커진 원인이 뭡니까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와 물질주의와 근대국가 국민에 어울리지 않은 비국민의식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이겠죠 민족이 어떻게 된 건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여러분들 염원이 없는 겁니다 도처에 뭡니까 사기사건이 만년하고 법원에서 이러면 형벌이란 것은 그냥 솜방망이고 그냥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평생실정사학을 공부해온 진지하게 치열하게 살아온 분이 이영훈 교수입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하고 물질주의하고 근대국가 국민에 어울리지 않은 비국민의식이 만드는 합작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강물처럼 뭡니까 범람한 겁니다 역사적 사실도 뭐죠 다 뭐죠 조작을 하는 거죠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 그렇고 그러니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고 살아야 되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이런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말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왜 거짓말을 합니까 4.3 사태가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지를 왜 그걸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까 1943년 일본 제철의 공헌 모집에 스스로 응모해 소대일의 경쟁률을 듣고 합격했다 회사 기록을 보며 이들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고 패전 당시 정산 못한 3-4개월째 월급에 해당한 미불금만 있었다 일본의 강제로 끌려가 월급도 못 받고 노예청 혹사당했다고 그들이 일방주장하면서 신일본 제철에 대한 그런 소송이 복잡해진 거죠 사실 어디부터 이걸 청소해야 될지 앞에서 좀 더 법원 문제를 다뤘지만 법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신의 정관이라 해가지고 재판을 거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의라는 것은 없고 정의는 그냥 강자의 이익이다 이야기죠 권력 가진 사람하고 돈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짱땅땅하게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또 이제 여러분들 소위 노학자가 현재 한국을 보는 시각입니다 현재 겉으로 대한민국은 전성기 같지만 한계의 봉착에 막다른 상황에 몰리고 있는 게 한국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맨 밑에 저성장뎁에 빠진 상태고 5년 단위의 정치 리더십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2, 3년마다 국회의원 지방선거로 포퓰리스트 경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높은 지적 수준의 교양을 지닌 세계신민을 성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 다수가 근대 자유신민과는 거리가 먼 역사의식과 집단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저성장과 사회적 갈등 심화로 양질의 청년의 일자리가 줄고 삶의 질도 계속 추락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학자가 이분 말씀이 꼭 맞아뜨려지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분이 갖고 있는 가설인 겁니다 본인이 볼 때는 어려워진다 이야기죠 오늘 뭐 이렇게 그래도 학문적으로 좀 업적이 있으신 분들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종사는 분야는 다르지만 다 이분들이 또 보는 시각들이 있을 테니까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나치게 뭐죠 낙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용훈 교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출이 8% 올해 감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제가 나오네요 참 이례적입니다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가 역성장을 한 겁니다 무슨 위기도 아니고 평화시에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1분기 같은 수출 부진이 계속될 경우에 올해 수출이 10% 가까이 감소하고 연간 무역 적자는 최대 410억 달러 약 53조 2,500억으로 지난해 480억 달러에서 연속 2년째 여러분들 적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은 사활을 그려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역 수지하고 경상 수지를 흑자로 방어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재정 수지가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관료들은 그런 게 심각하게 안 도와달 겁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사람 아니니까 그냥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한국은 만성적인 경상 수위 적자나 무역 수위 적자가 나오면 그럼 바로 위기가 옵니다 그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간 수출이 작년보다 89%까지 급감해서 무역 적자가 최대 410억 불인데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478억 달러가 생겼다는 이야기죠 다행히 유가가 좀 호전되면 조금 줄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무역협회가 그래도 무역의 동향에 대해서는 가장 바삭한 그런 집단이니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네요 그래서 내가 한번 봤습니다 그럼 무역 적자의 요인이 수입액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높아졌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수출에 뭐가 문제냐 우리가 늘 아는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 거 그다음 하나는 중국에서 항상 최대 흑자를 남겼는데 중국에서 적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중국은 최대 흑자국에서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중국 무역이 지금 어떠냐 여러분 이 테이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테이블이 중국에 돈을 참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이 붉은색의 수출액입니다 1993년부터 2022년까지 만성적인 수출 초과였습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를 남긴 거죠 밑에 여러분들 색이 수입액입니다 무역수지가 2013년도에 628억불을 남기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자체 기술력을 갖게 된 것도 있겠지만 한국이 그걸 못 따라간 거죠 2013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흑자액이 줄어든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았던 하락세가 뚜렷한 한국의 하이테크 제품의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을 이 추세를 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2017년에 벌써 전자통신기기는 19.7에서 18.1 과학기기는 20.4에 11.8 화학제품은 21.1에서 9.4 거의 모든 종목에서 다 한국의 대표 상품들이 시장 점유율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 추세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2023년도에 완전히 적자로 대중국 무역이 적자로 전환이 된 겁니다 단기적인 현상이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성적인 문제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가장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상품이 현대자동차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한국의 하이테크 제품들 한국의 중화공업들이 지금 어떻게 중국 지향에서 밀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현대차그룹 공장 전체가 중국의 판매 추이가 2016년도에 179만 대에서 여러분들 2022년도에 33만 대까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자동차하고 동반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분들이 부품 소재기업들의 손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179만이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37에 21, 36에 18, 한 6배 정도 5. 몇 배 정도 줄어들었네 베이징 현대 연간 자동차 판매 추이도 보시기 바랍니다 114만 대에서 2016년에 27만 3천 대까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상품들이 중국에서 이러면서 선전하고 있는 경쟁력의 바로 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적자가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흑자는커녕 적자를 남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신문이 2020년 8월 22일부터 이미 대중 누적 무역학자가 7,099억 달러 향후 30년간 계속해서 이것을 토해낼 것이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월별로 적자이름 누적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사회 팬데믹도 있었고 중국의 봉쇄도 있었지만 매월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무역수지 월별주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규모입니다 2022년 또 4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적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일시적인 문제면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경상수지 흑자 반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수출로 사는 나라가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나 무역수지 적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앉으면 그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설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중앙일보에 한논술위원이 쓴 현장취재기를 한번 보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가지고 정재홍 국제외교안보에디터가 쓴 건데 국가 근본을 흔드는 이공계 엑소드스입니다 밝게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를 보내야겠다 의대는 고급이 여러분들 본급쟁이로 일정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 최근 한 모임에서 중학생 남자아이를 미국에 홀로 유학 보낸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한 해 6천만이 넘는 아들 유학비를 떼느라 힘겨워하면서도 아들이 미국 학교에 잘 적응한다면 다랑스러워했다 또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와 그곳에 취업해 살기를 바랐다 그러자 초등학생 아들을 둔 다른 아버지가 내 아들도 미국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10여 년 뒤 아들이 취업할 때는 한국에 좋은 일자리가 없을 것이다 한국에 미래가 없다 미국에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공계를 나와야겠죠 문가는 쉽지가 않고 영주권 문제를 해결한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이유는 이게 세상 보통 사람들이 사는 목소리를 전한 겁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느냐 보통 시민들 가운데 이런 견해를 필요가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재홍 국제외교안보 에디터가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 한 10년 후 한국을 굉장히 어둡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엑시트 탈주를 시킨 겁니다 이분들이 생각대로 잘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 그걸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왜 여러분들 적게 낳냐 현재가 고단하기도 하지만 앞을 여러분 보면서 긍정적인 분보다 부정적인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일종의 발로 뛰는 투표입니다 아기를 낳느냐 아기를 낳지 않냐 문제도 개인이 미래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견해를 반영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를 왜 많이 가냐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의 최고 5년간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중도 이탈했다 우리는 서울대 연체대 고려대 자연계에 합격했으나 등록을 포기한 학생은 737명이다 이 공기를 나와도 앞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투표입니다 투표 미래에 대한 투표 최상위 인재의 의대에 쏠리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지만 개인은 앞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공기를 나와 가지고는 50대 말 정도가 되면 대부분 퇴직을 해야 되고 그다음은 다른 게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이 공기 지원과 함께 국민의식 전환이 있어야 된다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 없고 정부의 전폭적인 이 공기 지원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 어둡게 보는 겁니다 가장 솔직한 여러분들 사람들의 목소리가 진로결정이라든지 학과결정이라든지 의대 지원이라든지 출산율이라는 것이 그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고는 시각이 가장 솔직하게 담긴 내용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이 좀 더 역동적인 사회로 그렇게 변신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면 역동성 그런데 역동성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무슨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지는 않고 이분들이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분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과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죠 사회가 좀 더 개방적이고 좀 더 진치적이고 바깥을 향해서 문호를 활짝하게 열고 창업환경이 개선이 되고 교육환경이 개선이 되고 이렇게 정치가 여러분들 먼저 제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게 다 어우러져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죠 사람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우리끼리 안에서 뭐 찢고 벗고 싸우더라도 그냥 간단합니다 적응 못하면 그냥 가난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냥 적응할 수 있으면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으면 잘 사는 거고 적응 못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계속 뭡니까 수십 년 전 과거사를 가지고 계속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뭐 다 그렇게 놀아라 이야기죠 세상은 너희들이 어떻게 놀든 관계없이 세상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자기 갈 길을 가는 세상에 맞추어서 자기를 변신을 못 시키고 조직을 변신 못 시키고 국가를 변신 못 시키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이야기죠 그게 여러분 요즘 나온 게 뭐죠 생성 ai 인공지능 직업 3분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냥 썰어버린 거죠 세상을 한 분 말씀은 2000년대 선을 보였던 인터넷 혁명 이래로 가장 큰 사건 같다는 거죠 생성 ai 직업 3분의 1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아닙니까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김성민 특파원이 잘 요약했네요 직업의 3분의 영향을 미칠 생성 ai는 여러분 첫 gpt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서 결과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너르티브 ai네요 그래서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아주 걸출한 업적을 남기고 있는 페이리 같은 사람은 생성 ai 이번에 나온 챗 gpt 같은 것이 인공지능의 위대한 변곡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뭐죠 큰 획을 끊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챗 gpt의 등장으로 생성 ai가 주목받고 있다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 기술에 대해서 머신러닝의 대부라 불리는 페이페이 리 미국 스탠포드 대 교수는 ai의 위대한 변곡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적응하든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뭐 일본이 어떻고 뭐죠 뭐가 어떻고 그렇게 해서 과거사를 가지고 찌지고 볶고 싸우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기술이란 것은 큰 기술이란 것이 그냥 전체를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공명호 tv는 좀 진치적인 분야로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런 거 하면 또 인기가 없는 분들 계시겠지만 안에 찌지고 볶고 하는 이야기 해봐야 결론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ai가 미국과 유럽의 전체 직업 가운데 3분의 1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골드만삭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디시에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에 대한 애착을 잃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10명 남짓 규모의 작은 게임 개발사의 3d 그래픽 아티스트로 일하는 글 쓴 사람은 생성 ai의 하나인 미더전이가 나오면서 나의 일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하는 일은 미더전이의 명령을 내리고 포토샵으로 수정하고 저장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주니까 그 이미지에 약간 수정작업을 하는 것이 자기 일이 돼버렸다 나는 내 스스로의 창의력을 3d 공간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싶었다 미더전이가 나오면서 일종의 생성 있게 채치피티와 비슷한 그런 또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죠 나는 내 일에 살아가는 부분을 모어드렸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오겠죠 전체 일자리의 최대 4분의 1이 자동화 될 것이다 이야기죠 특히 행정과 법률 분야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미국 내 행정업무의 46% 법률업무의 44%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 이 정도 여러분 대체된다는 이야기는 다른 분야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겠죠 이것은 노동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끼리 뭡니까 무슨 평준화가 어떻고 무슨 뭐죠 뭐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가 어떻고 다 좋다 이야기야 너는 관계없단 말이죠 세상은 그냥 앞으로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전체 일자리의 25%가 ai로 대체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왜 존재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ai가 창조를 해 주니까 이렇게 이러면 세상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동적인 세상에 문호를 개방하고 세상을 유연하게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사회가 재편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늘릴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나라는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거야 7%가 없어질지 8%가 없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생성 ai가 가져오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 그 점을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구글은 바더 마이크로소스는 달리 계속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각 사마다 생성 ai를 출시를 하는 겁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이제 직접 사용해 보신 말입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생성 ai의 질문의 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생성 ai의 질문을 디테일하게 잘하는 분들이 승리하는 듯합니다 풍부한 자기 상상력을 제대로 된 질문으로 인공지능과 공유한다면 대단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꼭 제가 사용해 보니까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질문은 어떻게 달리냐 어떻게 핸들을 돌리냐는 사용자의 의지와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챗 gpt 정말 대단합니다 gpt4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 대학이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막 챗 gpt를 가지고 뭐 숙제를 하니까 연세대학교의 챗 gpt 대필 의심 과제 0.7이 장문 과제 필기로 전환 교수들은 서평 표절률 60% 표절 맹백하다 대학들 챗 gpt 시험 악용 골머리에 표절 안 할 것 학생의 서약서 받아 연세대학은 교양과목의 장문 수업에서 챗 gpt 표절 과제 0.7이 언더우드 국제대학교 에세이 과제를 필기고사로 변경 고려대학교 모든 교수 대상으로 챗 gpt 활용 가이드라이드 배포 중앙대학교 챗 gpt 표절 안겠다 서약 제출 의무와 대화형 인공지능 ai 챗 gpt가 이달 초에 개강한 대학가를 흔들고 있다 주요 대학에서 과제에 대피를 시킨 것으로 의심되어 0.7이 된 사례가 확인됐고 챗 gpt에 대피를 시키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거나 과제를 잡힐 실험으로 전환한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어마어마한 전초전인 거죠 챗 gpt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얘기해졌던 창조의 영역에 진입한 생성 인공지능을 말한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맞춤형으로 자료를 조합해가지고 뭐죠 답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창작물도 만들어내고 무섭고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3.1회계법인이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학생들이 사용해가지고 영점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여기서 뭐 읽어야 될 것은 세상은 너희끼리 찌리고 벗고 싸우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진보한다는 거죠 적응하든지 아니면 그냥 옛날에 그냥 머물러가지고 옛날 과거를 그냥 붙잡고 살든지 과거 붙잡고 살면 그냥 그대로 폭사가 망하는 거다 이야기죠 장문과제를 현장에 실시하는 필기심으로 전환했네요 채취 pt를 활용해 표절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서약서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이걸 서울대학교의 과학학과 교수님께서 잘 이야기했네 요즘 채취 pt란 생성 인공지능이 사람이 쓴 것과 거의 비슷한 문서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작년 말에 채취 pt가 공개되자마자 미국의 애틀랜틱 지는 대학의 에세이 숙제는 끝났다고 환탄한 바가 있다 21세기 빅데이터 감시 사회와의 관련을 포함해서 미셸 푸크의 감시 와 처벌에 대한 서평을 써줘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계속해서 답을 만들어서 서평이나 에세이를 그냥 얻을 수 있는 겁니다 ai 알고리즘 채취 pt가 생성한 스페인아 에세이는 표절의 정의박 취해법권에 놓여 있다 채취 pt가 생성한 문서를 알 수도 없고 이를 잡아낼 프로그램도 없다 이런 프로그램 만들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큰 변화의 한 단면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스탠포드 ha 연구소에서 생성 인공지능의 의료교육법 무근학 등에 미치는 영양보고서 아주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요약해 가지고 했는데 몇 분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 이게 이렇구나 한번 보시죠 여기에 스탠포드 법과대학의 대니얼 호흐라는 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2024년 1월 판결문 작성 시 채취 pt를 최초로 사용한 사례 채취 pt를 활용해서 판결문 작성에 도움을 받아 판결문 작성 시간을 최적화 줄였다는 이야기죠 자폐증 미성년자는 치료비 지불을 면제받는가라고 질문하자 그러자 채취 pt는 그렇다 맞다 콜롬비아 법에 따르면 자폐증 진단을 받은 미성년자는 치료에 들어가는 모델레이션 요금 의료수비 수혜자가 지불한 요금이 면제된다라고 답을 했다 채취 pt가 자신의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글을 작성하는데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라는 그런 추가 설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를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생성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법률문서를 조회해 볼 수 있는 거죠 준비할 수도 있고 판사는 아주 짧은 시간에 참조 문허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게 에릭 브리존슨 스탠포드 대학교의 디지털 경제연구 소장은 생성 ai는 주로 보상이 높은 전문가가 수행하다는 작업을 자동화하거나 고도화하면서 이전의 it 활용과는 차이가 예상된다 옛날에는 it 혁명이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생성 ai 같은 경우는 법률가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렇게 소위 보상이 높은 전문가의 영역에 크게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야에서 러닝머신의 큰 업적을 남긴 페이페이 리 스탠포드 컴퓨터공학 교수는 기계 역량의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이 컴퓨터 시각 분야에 영감을 주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고 있는 생성 ai는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라든지 소설 영화 대본 음악 뮤지컬 교환곡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그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내가 굳이 이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책으로 다 정리해서 7권 정도 냈으면 7월까지 내가 7권을 다 쓸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정리 정도 내가 그 다음은 국민들이 선택해야 되지 내가 그냥 굳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별로 흥미도 이제 없고 3월 8일 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보고 내가 그냥 완전히 손을 털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할 만큼 안 했으니까 할 만큼 본인이 할 수 있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죠 여러분들 선 그 문제는 제가 사실 뭐 할 만큼 다 했어요 할 만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책을 다 정리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책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책으로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사람은 책을 사가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책을 보면 되는 거고 나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비교적 그 성향이나 이런 거가 매듭을 아주 확실히 짓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그런 정체성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이란 게 있는데 전번에 제가 정체성의 한 단면 가운데 하나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제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길을 별로 돌아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에 매듭을 확실히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그냥 매듭을 짓고 그냥 다 모든 걸 다 끊어버리는 그런 성향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최성을 다했으니까 그 문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정리 정돈하고 이 책이 이제 7권까지 나올 거니까 교육감 선거가 마지막입니다 7권은 교육감 선거 그까지 여러분들 딱 정리하고 그 다음 손 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조합인 거고 그 사람들이 내린 판단에 따라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마지막 작업인 거죠 책은 다 마쳤습니다 거의 책은 다 마치고 이제 교열 교정만 보는 거니까 한꺼번에 다 내놓으면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을 테니까 한 권 한 권 이렇게 정리정돈을 다 하는 거죠 제가 야멸찬 부분이 있어 가지고 딱 정리하면 그걸로 딱 정리를 다 하는 겁니다 할 만큼 다 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한 거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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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